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일이 든 간에 첫 번째 행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에 칩커 그 이후의 첫 번째 행보가 주목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3월 23일자 중앙일보의 김민중 기자는 대단히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101세 철학자를 찾아간 윤석열의 첫 질문은 정치해도 될까요? 물론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목 자체가 많은 사람들과의 기사를 읽도록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사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 결정한 것을 두고 굳이 그런 생각이 우선 떠올랐고 정치의 첫 걸음 이래 101세의 철학자를 만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미 결론을 갖고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추적이 있겠지만 아마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미 정치 참여에 대한 뜻을 굳혔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김민중 기자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3월 19일 날 오후 무렵에 김영석 교수의 서울소대문구 자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찾아가서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1960년생이고 또 한 분은 101세니까 한 40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먼저 아들과 한 분 인사를 가겠습니다. 이런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1세대에 있는 철학가의 명예교수를 만난 것은 그 자체로서 만남 자체가 상당히 기사거리로서는 상품성이 있는 그런 기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2주간의 칩거 끝에 첫 번째 만남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101세의 철학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질문이 바로 정치라는 점에 모아졌던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두 시간 정도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죠. 별별 이야기가 다 오고 갈 수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고 다만 우리가 바탕을 둘 수 있는 것은 김민중 기자가 기사와 한 내용을 갖고 전후 맥락을 가지고 상당 정도의 추측이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 아마 방송을 꾸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영석 교수를 만난 장소에서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뭐 이런 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국민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하라고 권하지는 않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마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정치라는 것 자체가 지저분한 면도 많고 너무나 또 고된 일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건 없다 이렇게 아마 김영석 교수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김영석 명예교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아일보라든지 또 조선일보 등의 칼럼을 통해서 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매서운 그런 목소리를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인터뷰 전면 가운데서도 현재의 정부에 대한 김영석 교수가 갖고 있는 시국가는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칼럼을 꾸준하게 봐온 사람으로서는 핵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묻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이 이 땅에서 지금 생업의 현장에 열심히 살면서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냥 상식이 왜 안 통하냐 이야기죠. 저 사람들은 왜 상식을 그냥 무시하냐 이게 안타까운 거죠. 김영석 명예교수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 꺼내는 이야기는 국민의 상식과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편은 정의고 상대 편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분법이 만년에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101세가 된 김영석 교수와 갖고 있는 현재 시국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체 치아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방전국 6.25 그 다음에 자유당 정부 군사정부 다 경험해 오신 분이 도대체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것하고 상식을 그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상질문과 가상답을 한번 제가 구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18일생이고 제가 1960년 5월 10일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공 박사 내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으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도나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후보군이라든지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저것 가릴 게 없다. 지지도가 있고 상대방을 꺾을 수가 있으면 어쨌든 문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다면 무조건 나서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다행히 그런 지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서야 하는 것은 당신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필수다. 선택이 아니고 그냥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공 박사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의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호불호는 전혀 없고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역사의 흐름이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정상적인 집안에서 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거고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상상태에 되돌리는데 당신이 이륙을 담당할 수가 있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될 것이다. 그 정상인이 정치를 해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정상적인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예상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현업에 열심히 살 거란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애국심, 큰 그릇, 국민에 의해 뭔가 이런 이야기를 김형석 교수님이 하셨지만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해 왔으니까 국가관이라든지 정의관이라든지 세계관은 온전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 당신이 그냥 정상적인 공부를 했고 정상적인 집안에 낳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컸고 오랫동안 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를 하려면 능상, 은모, 모략, 질투, 시기, 인신공격 등 온갖 더러운 일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강한 맷집이 있어야 된다. 맷집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이 걸어온 과정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다행히 맷집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해야 되는 것. 지저분한 공격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게임을 끝까지 완주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뛰어들어야 된다. 앞에서 그동안 편안하게 관직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좀 공격이 있으니까 그냥 그만둔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맷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의 의지. 그다음에 소명의식.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때리더라도 끝까지 게임을 완주할 것이다. 권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온갖 험한 욕설을 하고 자기를 공격하도록 참아내야 되는 거죠. 권력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린다는 그런 원칙만 분명하면 정치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런 걸 두루두루 갖고 있으니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이나 적폐청산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서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또 당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같은 60년생으로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제가 방송으로 가상의 답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